해리 맥와이오 해리 맥와이오 그 누구 뽑지? 밀리탐 왜 내가 라스였음? 죄송합니다 저 해리 맥와이오 할래요 해리 맥와이오 해리 맥와이오 마르키니우스 vs 밀리탐 이거 누군지 모름 아 밀리탐 안다 내가 봤다 밀리탐임 리디거 없나? 리디거 이번에 토티명단에 없음 개부터네 이제 라모스 없음 아 퇴근이네 있을리가 마티프 호날드 못 올라가면 쓰고 호날드 없음? 호날드 갈리아 우승 밀리임 어 뭐야 이거 잠깐 그럼 벤지마에요? 네 오늘 리그 없어용 음매벤이 정배야 음매벤 그리고 열두번째 선수로 무조건 홀란드임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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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나만 시켜 로봇 어 다행히 코너 저한테 좀 주세요 코너 좀 아 오케이 코너 설정에 나왔네 그냥 킥큰넘 들고 왔음 머리에 그냥 박아주세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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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OS LB 별거 없어요? 공격 나갔다가 수비했다가 패스했다가 탈압박 좀 하고 슈팅 나오면 때리고 하면 됨 간단하죠? 아니 아니 바 발레 저분 맨날 그냥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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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누구라며요? 레알 레알 위버 누구야? 나 죽여버릴까? 코르소 이슈 저 마인츠 보낼게요 마인츠에요 갑자기? 바뀌는 사람이? 아니 저분이 뻥까침 보낼게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인츠랑 마인츠랑 하는 것만 알아두면 돼 마인츠랑 하는 거임? 아니 그게 아니라 바 발레님이 중간에 인터셉트에 있음 아 플라워니 저 책 읽다가 갑자기 무슨 아니 근데 리비님 저는 맨날 상대 죽이는 마음대로 마음으로 왜요? 이분이 어? 내가 압박하는 거 못봐서 그러네 다대기님은 암 다대기님은 암 나 압박하는 거 상대 다리 분질내면서 하는 거 뒤면 부러져요 저 저 저 진짜 그냥 가가지고 뒤에서 스태링 테이크 계속 누르면 둘 중에 하나 죽으라고 그냥 아 친구 더비 이겼다 아니 친구 더비 네 상대팀에 친구 있어 상대팀에 저도 친구인데 어? 저는 왜 친구 없죠? 부스죠? 죽었다 죽었다 어 우리 투톱 투톱이 간다 스태링 테이크 하하하하 알래 어? 어? 데릭, 게임으로 보는雷 아! 최 Нав중 우리 최 consulting 어디감? 어디감 처분? 진짜 어디감? 한번더 에이 에이 까비 엔젠이 들어가시고 들어가요 엔젠이 트레이너 더 보여져있어? 안 되겠다 어? 어? 어디 감? 설정하고 있지 아아 어 신고하죠 아 나갔어 아암 지송 트레이너 좀 저기도 트레이너 줘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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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줘야지 앞에 줘야지 안 줘? 오오오 줘야지 줘야지 아 다시 보도 오오오 저러도 돼요? 어 링크.. 어 링크 뺏겼다 그래서.. 그래서 스태.. 스태 줄 수 있게 내가 일부러 데리고 왔잖아 선수들 수비수 위 아이고 QW? 내가 들고 왔잖아 으악 돌아가 왜 때림? 후 뚝 내리면 돼요? 아무것도 못.. 오오오오 나이스 에이 풀백 못돌지 오우야 미안하다 파 내꺼 오오오오오 제가 도와드림 제가 도와드림 도와드림 아비 뭐.. 뭐야 게임에 당해버렸다 근데 제가 링크의 템은 왔다. 아웃슛! 가능! 왔다. 어허오! 데뷔골. 아니, 나 B 키 눌렀는데 나한테 오지가 않았어. 님옵사였음. 어, 나 옵사님, 나 옵사님. 패스 받을 땐 옵사가 아니였음. 패스가 온 후에 옵사였음. 어? 안 되지. 나와, 나와. 나이스 나와 당겨버렸고 올리면 안돼요 에이아이 아 그러네 에이아이 맞추죠 그냥 에이아이한테 오? 선택은? 아 올려봐 와 개뒤 아 그만 그만 재미도 없다 재미도 없어 옴 오오오 이야 이야 파워야 뭐냐 진짜 헤이 바비 오 지금 위에 아 까비 될 줄 알았죠 예산은 완벽했는데 스카이 님이 가져요 나왔어 킬 나이스 킬 나이스 크릴 나이스 크릴 아 그거와 그거 안돼요? 많이 먹었고 너프가 발행 체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한 번 더 띠띠띠 아 까비 터치 늦었다 띠띠 아 우리 풀백 중고 남방학이 움직이네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풀백이 얘기가 안되는건데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어? 하하하하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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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 맞다 AIG 이건 없었고 비겁하게 한다 으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그거 보내주세요 비켜 비켜 나 그만 좀 잡아 위자드 하이? 뭐야 위자드 위자드? 네 위자드 나이스 나이스 리빗님 중홍으로 뛰었었는데 죄송 헷갈리긴 한다 오랜만이라 나이스 왔다 아 까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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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무 주면 돼 골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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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갑니다 갑니다 대대기님 유노 유노 아이노 아이노 좀 더 세게 쳤어야 됐어 내가 엑스를 너무 소심하게 눌렀다 까비 방금 러닝으로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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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안어주네 오히려 좋아 위 뛴다 위 뛴다 아잇 까비 큐탑 줄걸 아뇨? 왜 일로 차냐 근데? 이상하다 맨발이 덮고 찬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이스 클클클 아니 이거 LWB 체험 왜 이래요 개스릭인데 이거 생각보다 역시 아 이거 AI 이용하대 비겁하다 오 밸런스 안 좋아서 그런가 LWB가 오 패스를 해도 그쪽으로 가냐 아 아까 아 아깝다 저거 스카이니까 바를 때 중앙으로 뛰었어 그랬는데 사이드 가버렸어 너무 벅뱅이었어 아 습관이 묻었습니다 이래서 아 아까 박스 안에서 컷백 딱 그냥 S 받았으면 되는데 아깝다 네 콜 해주세요 오케이 리비님 엄 나이스 밖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한 번 더 뒤에 있고 나이스 오 허프 어? 못 줌 못 줌 아 오케이 미트라 미트라 슈퍼사클 백 백 백 백 백 아우 저기로 가니까 백 방금 충분히 뚜껑 나왔는데 가운드 가운드 하나 어 이거 들어간 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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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꺼야 어? 오 AI 엽 아 반대봤는데 내려야돼 그냥 이거는 빵차 아 네 오 오 저거 나이스 옵사야? 오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돼 오 에디아이가 올라간다 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오 올라간다 네 네 오 텍 오 새로 오 오 오 예 연델 아 호 오 오 오 오 어 오우 잠깐만 오우 헷갈려 바비시 . . . . 박수는 공격을 받았다. 잘하는 것이다. 하지만 그냥 정리가 없을 때까지는 공격을 받았다. 그리고 이제 파크가 있으며 공격을 받았다. 공격을 받았다. 하지만 공격을 받았다. 공격을 받았다. 공격을 받았다. 그는 공격을 받았다. 왜 스카이 님이 여기까지 와있음 왜 웬발이지 놀래라 스카이 님 뒤에 까아비 뒤 왜 왜 왜 왜 왜 던지는거 던지면 위에 던지는거 스카이 님 왜 여기있음 나보다 높이있으면 어떡해요 5번인가 나이스쿨 23번 4번 계속 봄 나이스 오오 다 되겠니 나이스 나이스 오오 코너 개잘률 개잘를린다니까 위자드가 마음이 앞섰다 이거 심지어 궤적도 높이 높이 오다가 떨어지는거라 키퍼 나와도 못잡아요 앞에서 앞에서 못잡음 철집 자 오이 킹 밖에 오우씨 요우 어? 어? 외모노 위에 저리요 아래 나이스 네 아 아래에 한 번 더 오케이 오우, 오우, 감방봐 오우, 아오케이, 리담 맛있구만 나 서있다가 골 넣었어 가운데 하나 오우, 쉣 날아가 버렸고 슈펠이크 뭐고 어? 고수함? 슬팀 나가면 돼, 그렇지 예아 랩스 바로 입 털어 어? 이었다 쓰고 난 됐죠 됐다 아 제발 친구 바로 야발박으네 나한테 입힌 입힌 제발